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또 열린 마음 속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야곱버서 강의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부 시험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이 템프테이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이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을 때는 전부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유혹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그샘플로 이 유혹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접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데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기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 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 많은 돌들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고 너는 내셔널 히로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지켜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면 너는 단박에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제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있을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사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 없고 당황할 필요 없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사탄의 유혹을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에서는 The author of faith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author라고 하는 말은 저자란 뜻도 있지만 처음으로 만든 사람을 autho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The author of faith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The champion of faith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보더라도 그 종목에서 최고 1인자를 챔피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챔피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The finisher of faith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finisher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결자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The finisher of faith가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걸 보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너무 뻔한 말씀이야 너무 뻔한 말씀이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뻔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 쉬운 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속에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처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엊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 서브 타이틀은 부활의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보스턴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예고편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재밌겠다 그랬는데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흥행에 크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일을 구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그 영화를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배경 또 성경 말씀의 그 장면 장면들을 아주 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분위기를 돋워가면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합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주 흥분이 고조에 달했어요 그때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야 이제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아마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그냥 사람들에게 꽉 차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르온 유다가 등장해요 가르온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랐어요 야 저분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인데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여동생도 저분이 살려내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뭔가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장면에서 막 그 제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따랐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우리 기대가 다 망가졌어 하면서 뭐 제자들 간에 막 토론이 벌어져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주 압권이에요 그 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일하게 해 일하게 해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결국은 유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시겠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몰고 들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나의 생각대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합니다 나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여러분하고 함께 쇄화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그 저자가 분명치 않은 그런 시편입니다마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용상 그런 그 시편이에요 그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마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말씀들을 읽은 적이 있고 또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편 107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셨습니다 He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and delivered them from their distractions 그리고 그들을 파멸해서 destructions 그들을 delivered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여기서 삐끗 한번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발을 디디면 내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그때 정말 내가 한쪽 발만 조금 삐끗했으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파멸해서부터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굉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어 저장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혀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그를 위험에서부터 건져내셨다? 아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어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백지 아시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깨끗한 종이 백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거기에 이제 누가 그림을 그리든지 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니까 최초로 그 어린아이의 백지 같은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그게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외에 백지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찍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스토어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이 스토어된 사람에게 그가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하고 그를 타멸해서부터 구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아직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냥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씌어져 있고 찍혀 있어서 공간이 얼마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어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공간이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스토어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어떤 파면의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대처하셨어요 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죠 왜 그런데 여러분은 많이 들었던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한적한 곳을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 뒤를 읽어보면 우연해지신지 모르지만 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던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꼭 하나님께 나가서 또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야단 났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먹을 거 있다 그래가지고 구름대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아예 저 사람을 그냥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없이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그 사명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대학에 강사로 있던 사람인데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철학 얘기도 저하고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같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정치계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인데 거기 지역구에서 나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스턴에 온다는 그런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이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부터가 벌써 달라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 정치인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갔는데 뉴스에 봤더니 무슨 선거 자금 위반법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고 마음속에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너를 왕으로 추대할 거야 너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어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렸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과 자기 사역의 방향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검진 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뭐 한 번 삐끗 잘못하면 딴 길을 가기 쉬워요 마음속으로야 내가 정의롭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길을 바꾸어 놓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이 바른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반성해 봐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씀 그거 빼고요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Watch and pray 깨어있고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상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음성에 항상 Watch하고 그리고 Pray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 신앙 서적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1985년에 책을 냈는데 돈, 섹스, 권력, money, sex and power 이런 책을 1985년에 써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옆에 나오는 책이에요 많이, sex and power 이 책에 그 서브 타이틀이 있는데 The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라는 그런 서브 타이틀이 있어요 이 디스플린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훈련된 삶이죠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잘 배우고 훈련된 라이프에 대한 챌린지 그러니까 우리가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손쉬운 그런 루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스플린 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 책을 쓰면서 돈이나 섹스나 또 권력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들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에 빠지기 쉽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돈의 유혹에 빠지고 섹스의 유혹에 빠지고 권력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린트 라이프라는 그런 얘기를 그가 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도 돈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살았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과 같다 어떻게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의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기도 하고 많은 걱정으로 자기 자신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 사도와 우리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돈 사랑하지 마 너 돈 사랑하면 악한 일에 다 관계되게 돼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보더라도 왜 저런 악한 일이 있지?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다 이렇게 뿌리를, 루트를 캐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사회를 어지럽히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그때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이니까 돈에 대한 유혹, 섹스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때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델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야, 이 야곱보가 이 편지 쓴 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썼다는데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돈이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돈 얘기를 이렇게 하냐? 제가 돈 얘기하면 이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누구를 만나서 속닥속닥 얘기를 했는데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돈도 쉽게 벌고 이 사람이 저를 막 유혹하는데요 자기는 그냥 한 달에 만 불씩 그냥 탁탁 들어오는데 와, 이 만 불씩 유혹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하면서 집에 올 때까지도 아, 이거 참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더니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보 정신 차려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이 퍼떡 들었어요 여러분 웃고 듣지만 저 같은 사람도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혹에 약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줄이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읽었던 그 로엘 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못한 설교는 여러분이 그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로엘 하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그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1905년에서 1985년까지 살았던 미국 사람이에요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리차드 포스터 책도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서부에서 꼭 구입을 해놓으시고 루엘 하우의 책들도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도 구입해서 꼭 도서부에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그가 돈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참 아주 이게 돈에 대한 크리스찬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이만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마지막 PPT 한번 내보내주세요 루엘 하우의 말입니다 God made people to be loved and things to be used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물건, things, 물건은 사용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창조하신 것은 다 이것을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And our sin 그런데 우리의 sin, 우리의 죄는 뭐냐면 Is that we love things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건을 사랑해요 그리고 use people, 사람을 사용해 사람은 사랑하라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고 사용하고 실컷 이용해 먹고 뭐예요? 돈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고 적게 주려고 하나? 다 그런 생각하고 물건은 뭐예요? 사랑해 이 물건 속에 돈도 포함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고 돈은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죄다 이게 루엘 하우의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포스터의 Money, Sex and Power 이 책에도 루엘 하우의 얘기가 나와요 돈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 개념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 돈은 사랑하면 안 되겠다 돈은 얼마가 내가 있든지 간에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루엘 하우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유혹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돈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맡겨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맡겨도 돈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돈을 잘 사용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요 돈만 좋아해, 돈만 사랑해 이 사람에게는 큰 거 맡겼다간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어요 혹시 오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에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며칠 전에 저같이 돈에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섹스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또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극률히 여겨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화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유혹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화되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률히 여겨서 그거를 그 유혹의 현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그대로 다 저장되고 스토화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평생 그들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유혹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극률히 여기시고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를 사망의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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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